여러분의 전역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5일 말에 다시 대구를 찾은 건 아무래도 보수층 결집을 노린 걸 텐데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출석 앞뒤로 서울의 전략지역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뉴스타트 팬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총선 딱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타트 팬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확히 닷새 전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안방이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대구를 다시 찾은 한동훈 위원장. 특히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자를 찾아서요. 30분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방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방할 때 지지도 반등 효과가 있는 거라고. 고맙습니다. 기원님께 고생하셨습니다. 자, 기원님께. 지난 새 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위원 두 분이 만나신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민생토론을 주재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진 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님. 30분 정도 만났고 한 위원장 말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건데 여러 얘기.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밝힌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지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위기 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는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로는 공천이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했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천이 시소가 됐고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등등의 어떤 자범들 또 그러면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의 어떤 상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한 것이고 특히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수층 내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 좀 발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3번 정도 만났고 달성 사죄 예방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보시는 그대로 유영하 변호사 윤재욱 원내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4명이 30분 정도 환담을 나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서해 수호의 기념식 지난주 금요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난 거 봤다. 그 위기 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저 장면을 언급했다는 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저 금요일 얘기를 꺼냈다고 하죠. 이번 오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뒷받침해달라고 하고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5일 만에 닷새 만에 대구를 다시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이 예방했다. 그 최병무 위원님. 보수층 결집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너머의 것을 한동훈 위원장에 노렸다면 어떤 게 정책 보관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장면을 봤다 하는 바로 뒤에 위기 때 뜻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장면들이 몇 있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른바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사람 또는 겹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으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갈등을 보이는 양상 이런 것들을 지지층에 보여주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아까 도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른바 강성 지지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도태호 후보를 응원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전체 한동훈 위원장이 기대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병호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단합을 강조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말고도 그 부분 말고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이 좀 뜻을 더 모아라, 이런 격려 차원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면 그러면 선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뜻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오전 11시, 몇몇 지휘자들이 이제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직접 악수를 나누는 모습, 윤재혁 원내대표, 김영동 실장, 정광재 대변인 이제 달성사자로 들어가는 모습에 일부 지휘자들, 박 전 대통령 지휘자나 혹은 한동훈 위원장 지휘자를 향해서 손을 잠시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다시 한 번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21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에 서문시장에 가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보름 전, 총선 보름을 앞두고 오늘 달성사자 대구를 다시 한 번 찾았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해왔습니다. 한 번 그 목소리 보아봤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수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꽉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투자하실 때와 비판을 받으신 게 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앞서 이현정, 최병목 두 분이 도태우 후보 얘기를 꺼내셔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차지연 교수님. 도태우 후보가 탄핵 사건 변호했다가 나중에 5.18 폄훼논론으로 국민의힘 공통이 취소됐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 또 하나 대구 경산에 그러니까 친박의 좌장으로 불렀던 최경환 전 무총리. 최경환 후보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다.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단합 메시지, 결진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친박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지금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최경환 후보 측이 좀 강세를 띄우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방을 제대로 좀 지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박심이 나에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그런 걸 갖다 가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둘러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박심을 동원해서 보수성 기열집에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박심을 주축으로 한 일종의 보수성 결심은 좋은데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중도 문화국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비추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딴 사람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때 직접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법정에 나와서 직접 구형을 했어요. 30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이 주인 권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서 상당히 국정농단을 했다. 이건 헌법 가치를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붕인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시스템을 상당히 해소나는 것이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인 한동훈이 들어오면 정치적 신념과 검사로서의 직업적 소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도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저께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을 돌렸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한 30분 정도 박 전 대통령이 예방을 했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알람 사릉용사 묘역에 가서 논시를 불켰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올 계획이다. 총선 막판에 이런 전직 대통령 예방을 그냥 단순한 관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사로서의 직업적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보는 분명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구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차원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만간 나마 찾아뵐 것 같은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물론 보수층한테는 단결의 의미가 있겠지만 혹여 중도층들한테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 자체가 이미 원래는 좀 전에 계획이 됐었는데 이번에 선거가 임박해서 아마 만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현재 보충 결집을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가 하나가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하지만 또 한 번 만나보므로 인해서 또 중도층들에게는 예전에 어떤 이 사건에 대한 기억들, 이걸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보충의 단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에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 뵙는 그러한 어떤 정책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방과 맞물려서 일부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나라 장악하격 했냐? 아니다.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 또한 정권 심판이 아니라 명국 심판부터 해야 된다. 범죄자, 범죄 혐의자들이 정치장 앞의 권력 잡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 전직 대통령 예방과 함께 그걸 이제 반대로 공세를 펼쳤는데 민주당 소속의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흩어진 보수의 손을 잡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 만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다 없어지나요? 리셋되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좋으신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면 복권 받았다고 해서 다 리셋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자꾸 이재명 조국 대표에 대해서 범죄인 피고인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시민들을 지배합니까? 시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검사 시절에 했던 사법정의 이것들과 지금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정치인의 정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법치의 기준이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해서 현장 모습도 잠시 있다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현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대구 갔다가 울산 가서 현장 지원 요소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에 수장이 된 인요한 위원장. 인 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한 위원장과 함께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로 갔는데요. 그 전에 오늘 국민의힘의 첫 선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권력으로 그것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오늘은 천안함 사건의 14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산전투 인천상중장전 후에 들어오셔서 인천항에서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3.1운동을 알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방문지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 가서 그 귀한 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런 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 귀함을 꼭 전달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의 오늘 국민의 미래 첫 선대의 메시지도 인위원 위원장 메시지도 한동훈 위원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두 사람의 심판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이 얘기는 저희가 앞서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최병웅 의원님. 인연 위원장의 첫 번째 행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찾는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글쎄요. 본인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인연.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산 전투에 참석을 하고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인천항에서 일을 했다. 뭐 그런 건데 지금이 마침 또 천안한 피격 14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맞춰서 백령도를 방문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른바 보수 결집. 저는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맞춰서 지금은 선거운동 시작 직전이니까 공식 선거운동.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우리도 좀 이릭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이 또는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막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한 것들이 쭉 이제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역공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도 한 대 포함해서 지금 백령도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비대위 정확히는 첫 선대위 저렇게 기념촬영도 하고 인유한 위원장뿐해서 뭐 직함 생각하고 김민전, 진종호, 강선영 혹은 뭐 여러 이번에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았던 인사들이 오늘 저렇게 첫 번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1박 1백령도 이렇게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든 인유한 위원장이든 총선과 관련된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정확히 뭐 지난주 금요일에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오늘 정확히 14주기입니다. 천안함 피격. 오늘 경기도 평태 개군 이사람대 사령부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에 전사자 유가족들이, 생존장병들이 그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을 둘러봤습니다. 14년 전 오늘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천안함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 용사 앞에 다짐했습니다.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완벽하게 사수하겠습니다. 배 타는 일은 저는 다 어느 배든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힘든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조국을 지키는 하나의 장병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천안함이라고 해서 뭔가 사고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호위함으로서 다시 조국을 지키는 배로서 탑승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경각심 또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함대에 정박해 있는 이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을 유족들이 승선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일부 유족들은 참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군이 저분은 잘 아시죠? 그 민평기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가 직접 탑승했고 일부 유족들 그리고 생존장병들이 저렇게 정박해 있는 새 천안함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볼까요? 같은 이름의 배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뭉클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아까 윤청자 여사의 모습이 잠깐 화면에 담겼는데 차정 교수님 저희 뉴스타타 레터도 짚어봤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의 K6 기관총 3.15 기관총이 있는 게 이게 보상금 그러니까 윤청자 여사의 보상금을 기탁해서 마련된 저 기관총 그래서 좀 더 의미가 깊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들이 탔던 천안함을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딴 새로운 천안함이 오늘 드디어 유족들에게 공개가 되고 서해수의 임무를 띄고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가 지금 보상금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1억 원이라는 선금을 해서 지금 K6 기관총 2개가 지금 천안함의 가판에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은 천안함 유족들에게 천안함 공개하기 직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러니까 비가 와서 지금 기관총에 녹이 설치도 모른다. 그 정도로 지금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족들이 승금을 해서 보내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닦고 조이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오늘 아마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강화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조하안이 몇 개 놓여 있길래 그래서 딱 보니까 오늘이 받침 3월 26일 천안함 14주기 그것이 있던데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옥깃을 여미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청자 여사만이 서해 수요에 대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서해를 수호하다가 지금 목숨을 국가에 바친 이 홍영영들에 대한 뜻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이 참 먹먹합니다. 생존장병들도 함께 세력배 태어난 천안함을 둘러봤고요. 그런데 정치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현정 위원님. 천안함 46용사 유족 회장인 이성우 씨가 망은 오적 민주당 후보 사죄하라면서 특히 이번에 총선에 출석표 전진 사람들의 면면, 과거 발언들, 물론 일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언급했어요.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며칠 전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 때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편지를 읽었던 김해봄 양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김해봄 양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오지 않아도 좋고 기념하지 않아도 좋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아무 언급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만은 하지 말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추모하지 않아도 좋고 행사 안 와도 좋은데 제발 이 천안함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만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민주당의 5명을 좀 전에 보셨는데 이분들이 물론 그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자신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물론 권칠성 대변인 그때 본인이 사과하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노정면 후보는 당시에 천안함 폭진을 말한 언론은 다 가짜다. 그럼 제가 가짜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이 유족들이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천안함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넘어서서 해봄량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발 상처만 주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제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칠성 대변인은 당시에 좀 논란이 컸고 그래서 며칠 뒤에 곧바로 사과했던 기억도 있고. 박선원 현 후보는 선체 결함 탓에 침몰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의혹적이지. 지금은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일정 부분 본인이 해명성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이 과 김해봄 양의 말. 매일매일 우리가 추모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최소한의 망언과 조롱을 하지 않았으면 김준욱 대변인. 앞서 일부 유족들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5명 망언에 대해 사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의 공식 입장까지는 그렇고 개개인의 생각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먼저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일부, 민주당 소속의 일부 인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 또는 명확한 사과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측면도 본인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다가 산화하신 천안함의 46분의 용사들, 우리 민주당도 추모하고요. 천안함 폭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김여범 양이 눈물의 행사, 서해 수호행사에서 추념사를 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소한 매일매일 우리 아빠를 기억하고 추모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망언과 조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한 신문 인터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만나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인유한 위원장의 첫 번째 단독 행보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본인 현장 지원 유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요. 오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 법정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재판 전후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 스스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재판이 10시 반부터인데 가야 되겠네? 네. 조금 더. 저는 공당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저는 주장하고.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 독재국가의 실상입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주소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내용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병영심 청소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 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오늘 뭐 재판정에 직전 들어가기 전에 말보다 지원 유세 때 본인이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다음 재판에도 불주석하면 강지수화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들으셨던 저 내용의 이재명 대표의 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병무위원님.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건 정진상 전 실장 반대 신문만 있는 상황이다. 나 없어도 재판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부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피고인이죠. 이재명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분리 재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정진상 피고인 간에 분리해서 재판하자. 그러면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경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나와도 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또 오늘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진상 피고인의 문제와 이재명 피고인의 문제가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왜 검찰 때문입니까? 재판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출석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렸던데 저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오늘 나오게 된 거는 지난번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분리재판 해달라는 걸 판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고 오늘은 안 나오면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 물론 저는 강제 소환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설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검찰 때문이다 해서 모든 걸 다 검찰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오늘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판사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호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논점 핵심인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님. 나 없어도 재판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그 불만을 이 해당 재판부에 토로하면 될 일을 검찰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 얘기를 팩트가 다른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오늘 신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하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신문할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가 오늘 출석을 반드시 요구했고 그 출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따른 속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재판부가 오늘 이외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일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 재판부가 양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부가 좀 그 판단을 재량권을 좀 넓게 행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자 분리 재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은 반드시 오늘 재판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검찰 탓이 아니라니까요. 검찰은 이 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재판과 선거는 다른 겁니다. 그건 물론 뭐 판사가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판사는 지금 이 선거와 무관하게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재판부가 안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것도 불만을 판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검찰을 끌어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최병우 의원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해당 재판부가 국회 회기 중도 아닌데 왜 못 나오냐라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강제 소환 재판까지 검토했던 기억도 나는데 나 없어도 재판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대표의 목소리도 바로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증인이 코로나 걸렸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못하고 29일 날 또 나오랍니다. 2일 날도 나오고 9일 날도 나오라는데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대선에서 진 죄값을 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도 이번 총선은 꼭 2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인 3표시 열심히 띄워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고 이현정 의원님. 지금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에 걸린 모양이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출석을 하니까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에 걸리다라고 하면서 했더니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 증인이 증언을 안 하겠다고 했다. 오늘 여러 차례 갈등 지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연출된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일단 재판 전체를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의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규 본부장이 이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동규 본부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해라. 그래서 마스크를 전부 다 끼고 오늘 재판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왜 재판부가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 중인데 왜 재판하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보시면 단식을 한다고 재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보면 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그동안 성실하게 임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지금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제 지금 단식을 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재판이 상당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 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때문에 못 나간다. 국회 회의기 때문에 못 나간다. 나 지금 저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를 여기에 끌고 들어오지 말고 재판은 재판이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본인이 출석을 했는데 안 나와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강하게 문제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재판에 나오는데 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나온 게 헛걸음이 하겠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아마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총선 불출마 총선에 나서지 않으면서까지 재판에 나오는데 피균인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뭐 이재명 대표와 혹은 검찰 재판부 혹은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오늘 나왔고 재판은 끝났어요. 차장 교수님 저하고 달력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이 3월 26일 대자동출 재판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29일 이번 주 금요일 재판에 하나 이 대표 더 있고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대표 측에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바로 바로 총선 전날인 3월 4월 9일 대장동 재판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 얘기를 한번 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건 처음 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개항을 띄고 있는 그 이 후보잖아요.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재판도 상당히 하니까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사업 절차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선거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뭐랄까 이거 주권 재민의 원칙을 또 실현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표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여러 가지 유세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소홀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참전권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지금 한 명의 후보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결국 대선에서 진 제값을 치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검찰의 무리한 기소,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은 사실은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민주당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에게 피력을 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종의 논리로 갖고 가려는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현행범이 아니라는 체포, 구속할 수 없고요. 또 병역도 연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이종섭 장관, 수사를 지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신범철 차관, 임종득 전 2차장, 이런 분들 지금 송선에 출마했어요. 이분들 지금 공수처에서 불러다가 수사 못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총선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 후보자의 상황도 재판부가 좀 충분히 재난권을 발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은 상당히 나눠지면 확연히 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얘기는 특혜람만 나올 것이고 예정대로 진행한다. 지난번에 강제 소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인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재판 전후로 여러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원진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말로 고맙다 라는 표현을 지원 유세 중에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거 굴종 외교 아니냐 비판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의 사항을 이번에는 이 나라에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잖아요.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로 망치다시피 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이 전쟁의 위기로 갈 수도 있고 지금도 망가뜨려버린 파탄난 민생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세계에 자랑하던 10대 경제 강국이 지금 200대 무역 적자국이 돼버린 이 경제 파탄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살다가 파탄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남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르헨티나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브라질 얘기까지 이현정 의원님 이 대표 얘기는 7대 경제 강국이었다가 갑자기 추락한 건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다. 잘 살다는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 망한다. 후퇴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비슷하다. 이 취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자꾸 다른 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중대한 외교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망했다 독재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또 그 나라 내부에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나라가 마치 못한 나라 망한 나라인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저거는 앞으로 중대한 외교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많아서 아유 망한 나라 대통령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정상 외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그 나라 국민의 어떤 명예도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 국격도 있는 것인데 자꾸 그 나라를 안 좋은 걸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외교의 기본 상식이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 IMF로부터 제가 알기로 하면 9번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하면 아르헨티나가 좌파 정권 즉 패론주의가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퍼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하다가 결국은 국가 재정이 다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1000%, 2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듯이 본인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 뿌리고 등등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그거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예요. 브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시 대통령의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서 검찰이 수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와 지금 자꾸 이런 상황들을 비교한다?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계속 나눠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패론주의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번에서야 겨우겨우 우파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 나라를 폄하하면 그 나라 국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 여부도 좀 더 제가 취재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텐데 김준일 대변인님. 바로 이 질문은 어때요? 저희 같은 앵커나 기자나 패널들이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글이나 리포트는 쓸 수 있는데 지도자로 꿈꾸는 제1나당 대표가 아르헨티나 봐라, 브라질 봐라, 이렇게 해서 망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같이 무너지더라. 세계 사회에서 보면 여러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비유를 들은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브라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브라질에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자파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선되기 전에 이분이 정치 보복 때문에 부패 검사들에 의해서 부패 혐의로 580일 동안 감옥에 투옥됐는데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3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가 물가가 고물가입니다. 140%씩 뛰었고요. 40%대의 빈곤율을 맞이해서 극심한 경제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제 부진이 왔을 때는 반드시 정권 심판론이 돌드라 하는 얘기를 사실 하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 구체적인 나라를 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핵심은 정치를 잘하면 경제도 좋아질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정치에 서착됐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뉴스탑텐 준비하면서 제가 한 남미 전문가, 한 대학 교수에게 직접 이걸 물어봤어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사실 선거 기간 내에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생각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로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물론 뭐 어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단 하나의 이유로만 그렇지는 않겠다. 다만 정치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 수출에 의존한 돈 풀기가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미가 자원 수출에 의존한 돈 풀기가 문제인 것이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고 왔고 익명을 요구한 중남미 전문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최명민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김진욱 대변인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렇게 안 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검찰, 독재 탓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약간의 남미 전문가와는 다른 팩트들을 얘기한 것.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하면 페로니즘 이런 얘기 나오고 룰라 대통령이 좌파의 대부 이래서 돈 풀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는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브라질 위기의 원인이 과연 뭔가. 그래서 저도 인터넷 같은 데를 들어오기 전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꼭 그 돈 풀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셨듯이 바로 자원 수출. 이제 브라질이 주로 수출한 자원이 원유나 철광석 뭐 이런 건데 철광석 수출을 주로 중국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입을 중국에서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당연히 수입이 없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재정이 약화됐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브라질 위기의 원인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검사 독재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를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저 전문가라는 분도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로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거에는 검찰 독재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부연 설명, 김준욱 대변인 대신 부연 설명하자면. 지도층에 대한 혐의와 재판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다단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제가 취재를 해본 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회개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필심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실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나 김준욱 대변인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정신 차리라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의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유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곧바로 반영해서 또 균형 있게 좀 보도를 하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요즘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만, 중국. 저희도 외교 공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이 대표가 고맙다, 쇄쇄 이 발언, 야당, 아니죠. 정확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굴종 애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중국 보도, 특히 여러 보도들이 중국에서 많이 이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쇄쇄, 감사하다는 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지난해였던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안 문제, 즉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무력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 한 이야기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한국 정부가 일종의 소위 말해서 지금 보편적 가치를 내셔어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그런 문제에 왜 현 정부가 나서냐고 강하게 비판을 하는 측면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한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양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외교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익을 잃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종의 대중 유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집집된 걸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세세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 지도자로서, 수권대한정당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당히 국민적 자존심, 일종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이런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가 유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 차원에서도 김종인 대변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커지니까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원 유세 가면 지지자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면 좀 그런 반응, 또 재미있자고 한 발언이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또 중국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그 확대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커질 문제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저희같이 실시할 수 있지만 제가 땡큐 그러면 미국에 대한 불종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문제가 커지게끔 만들어진 부분은 우리의 외교가 지금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런 외교를 등거리 외교로 다시 한 번 다시 좀 잡아보자. 이런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최근 거살로 가면 중국, 대만 얘기까지 지원 유세할 때마다 이 대표가 외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팩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발언을 한 그 장소가 바로 김원시 유튜브 방송인데 자신의 피습 상처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고개를 돌리면 아직도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찌릿찌릿하죠.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가로로 난 상처가 이건 수술자국이고 이게 칼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가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자꾸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찔렸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본은 하늘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유튜브에서 저말만한 건 아니니까. 다만 목 상처를 보여주면서 본인 피습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걸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지지층 결진 메시지 아니냐 이런 차원의 해석들이 있고 최병무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아시다시피 김호준 씨 이 경우야 확실한 친민주당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피습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자면 저는 다른 질문을 오히려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호준 씨의 유튜브 시청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어도 어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저 문제보다는 훨씬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한 대문가 아닌가요? 글쎄 저 같으면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김호준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서 그런 거를 저는 뭐 상처를 보여달라는 등 피습당했을 당시에 느낌이 어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데에 응하는 것은 바로 지지층 결집 유도용이다. 우선 김호준 씨 유튜브에 나간 것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지금 지지층을 새롭게 결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지지층은 충분히 결집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공청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특히 새롭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이런 힘들은 새롭게 보여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피습당한 상황들 또는 피습의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역시 궁금해하는 지지층들은 있었다. 그분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피습했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잠깐 반짝 피습을 가한 그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궁금함을 한번 해소해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 유튜브에서 피습 얘기만 한 건 아니고 이른바 친명으로 불되는 한민수, 안기령 두 후보를 어떻게 된 과정에 해야 되는지 세종시 갑에 대한 김종민 의원 탈당한 지금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좀 화두가 돼서 저희가 두 분께 공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와 이 대표 오늘 메시지까지 차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는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면 8위입니다. 최근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가 민주당의 도봉갑 안기령 후보가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기령 후보의 노래 실력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마이크 잡은 건. 그런데 이제 지난 14일과 14일 보신 그대로 영상에서는 동네 주민센터 방문해서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했던 노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논란거리 특히 뭐 상대 국민의힘의 김재석 후보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 오기영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들고 후보 지지 발언했다. 그럼 또 선거법 위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확성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마이크를 확성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 26일인데 28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기령 후보가 들고 있는 확성장치 저 마이크를 쓴 선거운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선거운동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 지금 안기령 후보가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지금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기자들에게 한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때 마이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지금 고발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리고 향후 고발이 된다면 검찰 그리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저기 SNS에 보면 부주의에서 선관위라로부터 경고받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다만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 이후에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얘기가 사실 비단 야당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차지원 교수님. 녹색정의당이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또 마이크로 고발한 예언까지 있네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듯이 지난 22일이었죠. 장동혁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지금 화면에 놓아 있듯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장동혁 의원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강진회 변호사 잘 설명했지만 확승장치를 사용했고 또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잖아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마 녹색정의당이 지금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과연 지금 안길영 후보 같은 경우는 해당 선관위에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아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상 좀 더 법을 위반한 혐의가 좀 더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관위의 정치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이틀 뒤부터 28일부터 시작이 되면 또 법적 적용이 달라지는데 그전에 있었던 특히 이제 안길영 후보와 관련된 여러 논란거리 얘기까지 안길영 후보의 해명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을 두고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뛰는 의원들 후보들까지도 좀 여러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정리하고요. 좀 더 저희가 각 사례별로 봤다면 이제 보름 앞둔 이번 총선 크게 한번 판세를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본인들 스스로 자체 분석한 총선 판세 결과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지금 현재 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판세 점검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것은 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략 어제 비공식적으로 전략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간 확실한 우세를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강재환 변호사님 사실 각자 조금 더 유리하게 각 당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교집함을 보면 지금 판세를 알 수 있다. 우세 지역이 최소 82곳보다 많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 민주당이 총선 확실히 우세 지역이 110곳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양당 공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는 건 공통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180석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는 꼭 우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단순하게 합산을 해봐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82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10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쳐봤자 192개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머지 지역구들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중도층의 표심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좀 빠지다가 이제는 공천과정이 끝나면서 본격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하면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 총선이 있어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실수라든지 조그만한 거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한 60곳의 지역구 그 부분의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석준 부실장 얘기는 바닥 쳤고 이번 주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판단 혹은 민주당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가 분명하다. 82대 110 정도로 보수적으로 두 거대 정당 다 잡고 있는데 중간 중독층이 당연히 보름 앞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크게 한 번 봤다면 주목할 만한 지역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이냐. 바로 서울 송파병 4년 전 지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유일하게 민주당이 강남 3구에서 지역구를 차지한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를 차지한 바로 그곳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근식 39.2 남인순 민주당 남인순 45.7 물론 오차범위 4인데 최재범 교수님 흐름이 특정 딱 한 지역만 보고 전반적인 판세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남인순 후보가 김근식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오차범위 내의 판세가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존의 저런 판세들이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있고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 의향을 미치지 않아 그렇게 저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은 어느 당이 정말 앞서고 있다 빠르게 앞서고 한참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결과도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7 대 39.2인데 플러스 마일 4.4%예요. 그럼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번에 선거는 누가 지금 확실히 앞서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양당이 모두 다 국민들의 민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정권 심판회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낙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다.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실수하지 않고 총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판세, 큰 판세, 한 지역 판세, 세부 판세들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의 내용으로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윤재형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가운데 하는 윤재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이 현수막,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 현수막을 좀 긴급히 지시해서 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거둡들였거든요. 이거 어떤 내막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뭐냐 하면 여당의 선거운동 방식이 야당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안정론과 또 그다음에 여당으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구호 자체가 보면 야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할 때 붙이는 플랜카드 정도로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종북, 이런 거 범죄자 하면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여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국가의 어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고 또 어떠한 긍정적인 공약을 낼 것이고 또 어떠한 것들을 이뤄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앞으로 3년이 남았으니까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나라가 혼란스럽잖아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아마 바꾼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볼 때도 이런 식의 어떤 야당으로서는 저런 구호를 내세우는 건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거티브를 저는 하니까. 여당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책적인 공약을 내걸어야지만이 아마 호소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철회한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철회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꽤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선거 전략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걸 철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반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민심, 팽배를 여전히 여당의 선거 지도부는 이 싱크를 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범죄자, 종북 세력 이런 철질한 색깔론이나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뜨겁게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조금 철질한 색깔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강재환의 변호사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거 관련해서 정당의 현수막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현수막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정말 민주주의의 꽃,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즐기시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러한 내용이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일상생활에서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것들이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어떠한 반대 위치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터 관련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차원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이겠죠? 지금 국민의힘 혹은 정부 여당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주말 새 의사 파업의 정부 화해 제스처에도 어제 교수들 집단 사표를 던지면서 타협은 없다,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난 주말 사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면요. 오늘은 의사 출신인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에 의료대란 때처럼 정공의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의 오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2천명 증원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올해는 객관적인 기구에 맡겨서 먼저 검증된 안을 내겠다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의사, 국민,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 따라서 내년부터 점진적인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다만 이현종 의원님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방안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의사증원 2천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얘기에 그것보다는 범사회 구성 기구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2천명을 너무 정부가 고집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안철수 의원의 아는 내년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들이 하나로 지금 결집된 게 아니거든요. 의협은 또 보면 개원이 중심이고 또 교수들도 지금 뭐 의견이 갈라져 있고 전공의들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내년으로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역구에 꽤 의사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으로 넘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죽도밥도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천명 5년 이거 자체가 과연 그러면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천명에 10년 뭐 이런 걸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좀 이 상황 자체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똑같은 의견 가지면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통령은 이제 2천명으로 계속하고 지금 학교마다 다 분배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본인의 어떤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정권을 갖고 의사단체와 협의하는 이런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아예 올해는 하지 말자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미 작년부터 다 해왔는데 올해 또 안 하면 또 내년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협상력 즉 2천명을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2천명에 좀 더 어떤 여유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의사단체와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단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얘기는 이대로 간다면 전공인들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2천명을 절대 못 박지 말라는 얘기가 일부 여당 수도권 의원들. 나경원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 혹은 윤상회 의원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최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의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고 2천명까지 늘리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론이 처음에는 뒷받침되다가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해를 국민들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계속 밀어붙이려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환자나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럼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말도 들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고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니까 그것도 밀어붙일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나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나서 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들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반발하죠.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죠. 중간에 끼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정권을 주려면 협상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도 정부도 좀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철수 현까지 정부와 의사들 중심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조율 과정이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천안함 영웅들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섬겨야지 국림하면 추락한다라고 하셨고요. 말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어요. 라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신 듯한 댓글까지 있어요. 또 하나. 마이크 관련 선거법 규정이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냥 모두 마이크 사용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요. 또 이틀 뒤에 또 선거법 적용이 달라지니까. 댓글 5개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다음 주에 강의 주제 가기 전에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기일이 5일로 표기된 그래픽이 나갔는데요. 2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패널이 이번 총선 출마자 가운데 재산순위 3위는 민주당의 김태형 후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선거인이 집계에 따르면 3위는 국민의힘 박덕 후보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부터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뻔했던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중국에 구금됐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 손준호 선수가 작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구속수사를 받다가 무려 10개월 만에 풀려놔서 어제 귀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허주환 변호사님. 사실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부 얘기에 따르면 축구평론가에게 울면서 전화했다는 얘기까지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귀국을 했다. 여기까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그동안의 내막이 외교부에서도 지금 잘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어떤 수사를 받았고 이후에 이 혐의를 벗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국 사법당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이 손 선수 본인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혹시나 또 잡혀갈지 몰라서 아무 얘기도 연락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선수가 지금 작년 5월에 갑작스럽게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돼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한창 우리와 중국의 외교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제외국민을 또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국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영사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축구협회 측에서도 관계자들을 보내서 많은 조력을 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풀려났지만 우리 국민이 무슨 이유로 왜 체포가 돼서 어떤 수사를 받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좀 더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했고 한 축구 전문가는 손준호 선수가 울면서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다는데 일단 그런 법적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차후에라도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복귀를 했고 동료 선수들이 꽤 반가워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손준호 선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굉장히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공안에 끌려가서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도 마땅치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했었는데 이제 그나마 좀 풀려났으니 굉장히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구금 소식에 가슴 아파는데 석방돼서 기쁘다.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태국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또 하나의 또 기를 받아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골망을 가르고 손 선수를 위한 세리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리머니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손흥민 선수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가 규극했다는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바로 가볼까요? 타조가 달릴까? 타조가 날까? 타조가 날까? 타조가 달릴까? 타조가 달릴까? 현장 영상으로 봐도 놀랍기보다 웃음이 터져나오는 바로 저 장면. 오늘 성남시 도로 한복판에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타조 한 마리가 유휴이 산책입니까? 아니면 구보입니까? 저걸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오늘 아침 9시 반에 아마 성남시에서 타조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 한복판에 저 타조가 저 긴 다리로 공중공중 자유롭게 활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4살짜리 수커타조라고 하는데 암커타조랑 같이 살다가 한 달 전에 암커타조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타조가 155km가 넘는다고 하고 사자랑 싸워도 2대1로 싸워도 이긴다고 하는데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조의 가슴 아픈 사연은 둘째 문제고 방사장 관리를 우리 새로 때도 그렇고요. 방사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는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광진에서 얼룩말 나타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시민들 많은 텐데 오늘 갑자기 저 도로 한복판에 타조가 등장해서 아찔한 사항이 연출이 됐습니다. 포획이 됐어요.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수식인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